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때는 밀레니엄 시대 2000년을 앞두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라던가 세계말 분위기로 종말론이 일어났습니다 신흥 종교들도 크게 생겨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책을 쓴 이장림 목사, 사실은 목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다미선교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TV 뉴스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즘 사회에 이런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알려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보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우연히 저희 집에 그 책이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읽어봤는데 그럴 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자랑스럽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마치 나를 지켜줄 부적과 같이 다니면서 이 친구들한테도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며칠날 휴고가 있는데 이 친구들 모르는구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주장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근거해서 하나님 심판전에 휴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구원받을 사람은 들림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휴고하는 날이 나오는데 1992년 10월 28일이다 그러니까 한 교회 다니는 한 가정 안에서도 아 혹 그날 우리 부모가 휴고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또는 혹 우리 자녀 중에 휴고받지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어떡하나 그러고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생각보다 많이 신봉했습니다 어떤 주부는 당장 선교 나가겠다고 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출했어요 어떤 가정은 전 재산을 남김없이 선교에 다 갖다 바쳤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가 선교에 못 간다고 못 가게 한다고 해서 자살을 기도했어요 임산부 중에 나 이제 휴고가 될 건데 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거우니까 몸을 가볍게 한다고 박태한 사람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 와중에 만약 그날 휴고가 일어난다고 하면 보세요 나라마다 시간대가 다른데 몇 이라는 거냐라는 논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합의한 것이 한국 기준으로 자정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래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믿었다는 사람들이 속았다 해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성경을 찢는 거예요 성경을 찢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야 그러면 그렇지 라고 했는데 그때 그 시각에 이 모든 일이 시작했던 이장님이라는 사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미리 수감되어 있었는데 교도관들이 와 혹 정말이 안 일어났다고 이 사람이 자해하거나 자살하면 어떡하나 염려가 돼서 24시간 동안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가 말했던 그날 그 저녁에 이 이장님은 저녁 식사 잘하고 잠에 들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며칠 전에 책번도 사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세상 언론들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비난했죠 신도들은 하늘나라가 아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 후에 선교회의의 2인자로 알려진 장요셉, 장만호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베리칩 음모론과 휴고론을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인류의 종말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책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수용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듯이 베드로우스 1장 말씀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리라고 건면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떤 욕을 받느냐 말씀을 마음대로 풀어내고 싶은 욕을 받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울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받아들이고 쉽게 듣고 쉽게 믿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디어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함께 연 위드 바이블 말씀과 함께 마무리하면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이 생애 말년에 95년에 유배되어 있던 반모섬에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피카카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던 일곱 개의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일곱 개의 교회들 성도들을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아서 일하기 전에 새벽이나 일을 마치고 돌아온 밤에 함께 모여서 그 교회 지도자가 그 가운데 서서 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예수님의 계시라 하고 외치고 어느 정도 분량을 읽어 갔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환란을 극복해 가는데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비록 지금 우리가 악이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교회는 지금의 환란을 이기고 그 마지막 때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메시지는 그 당시에 쓰는 자나 이 받는 자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누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로마 황제라고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숫자로 바꾸어서 표현했죠 666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가장 다루기 어려운 해석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개혁가였던 루터도 요한계시록을 해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신 칼빈도 장갈벤 선생도 많은 성경을 거의 주석했는데도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갇히는 것을 염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위대한 리더들은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얘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전에 있는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비함 가운데 우리는 경혜와 신중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말했듯 역사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여 폭행당해왔다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행당하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과거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이미 1세기 요한의 시대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그 다음 해석이 역사주의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정말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했다 이것이 역사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해석이 미래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 아주 짧은 기간에 특별히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해석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맞춰 해석하는 겁니다 이때의 짐승이 누구냐 육육육육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의 짐승은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를 상징했습니다 또 장점 미래에는 교회를 박해할 어떤 세력을 상징하는 걸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오늘 특정한 세력과 집단과 나라로 그냥 생각해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땐 짐승을 카톨릭이다, 바티칸이다, 교황이다, 스탈린이다, 중국이다, 어떤 정치가이다 라고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말씀의 육육육이라는 상징은 당시 폭군이 어떤 내로일 수도 있고 미래의 어떤 대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느 나라에 누구이다? 누가 저 그리스도? 라고 편향되게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매력을 가지죠 관심을 가집니다 신봉자들과 추종자들이 생깁니다 그걸 통해 자기의 이득을 가져가는 일들이 근래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 아무나 해석할 수 없는 거다 그냥 가만히 둬야 된다 극소수의 전문가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금 전에 나누었듯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이미 다 성취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알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분의 말씀과 사역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신비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과 다른 말씀의 차이입니다 하물 요한계시록을 우리 자기 상황의 중심으로 이 시대에 딱 맞춰서 멋대로 듣기 편하게 풀어내는 그런 요기에 빠진 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단과 사비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항상 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사람이 듣기 편한 대로 해석해내고 모든 신비한 영역들을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풀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산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신비를 인정하거나 경외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요 그리스의 알파벳 24자 가운데 첫 자가 알파이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는 말씀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장과 21장과 마지막 22장까지 나옵니다 내가 시작과 마침이 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마침에 나오는 겁니다 역사와 인간의 인생의 주도권이 처음부터 마침까지 창세기의 창조로부터 그 역사의 모든 마침의 심판과 새로운 창조까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그 주도권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창세기에서 인간의 그 첫 인간의 아담과 하와 그 삶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유혹하죠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너 삶의 주인이 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파와 오메가리라는 말씀은 인생과 역사의 단 한순간도 나 외에 다른 이에게 주인 됨을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삶이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마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리 주 만물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게시록 말씀을 알고 게시록 말씀을 믿는 나는 내 인생과 이 모든 역사의 출발과 결론 그 방향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1962년 12월 30일 한경직 목사님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동일합니다 세 곳에서 말씀을 택하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여 독생자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여 죄를 사여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여 영생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여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는 이도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이오 것이 옳시다 여러분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모든 것의 처음과 마침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극한 고난과 죽음의 상황에서도 그 처음과 마침 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폭군과 같은 지도자들에 의한 환란을 당해도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해석하고 그것까지도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주님 되시게 개시록의 수신자는 우리가 나눈 것처럼 당시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개 교회잖아요 완전수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어지게 될 모든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개시록의 결론 모든 역사의 마침은 교회의 승리입니다 모든 역사가 선진국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역량에 의해서 이어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정치적 지도자에 의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진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고 모든 역사의 마침에는 교회의 그리고 그 성도의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교회와 성도가 승리하는 것으로 인간의 역사는 끝납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과 영이 역사한다여도 말씀해 본 세 가지의 큰 재앙으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으로 망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악한 세력 뒤에 있는 사탄이 폐망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고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는 것이 역사의 결론입니다 역사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삶과 나의 삶이 별개가 아닌 그 마침까지 함께 극복하고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모든 이들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저기 갈파와 오메가 사이에서 자꾸 밖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갈라데서 3장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대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너희를 부르시니는 밑붓이니, 밑붓이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 처음과 마침이 같으시다 시종이 같으시니 그가 또한 그 일을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두고 나아가면 밖으로 나가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살림, 다니는, 기다리는 대적이 우리는 쉽게 먹혀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온 시작과 마침에 하나님 안에 구하게 될 때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반드시 주님과 함께 교회와 성도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 안에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면 한글로는 정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The last day와 last days입니다 마지막 날과 마지막 날들입니다 다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the last day는 정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날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까지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날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시는 아무도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the last day는 알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지만 last days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래서 건강한 신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며칠에 오시나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시나를 헤아리며 살지 않고 일상을 방치하지 않고 시안부 종말론에 빠져 살지 않고 매일매일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마지막 날과 같이 오늘도 주님의 몸 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종말론이 아니라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시면 우리 역시도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신실한 변함없는 시종의 같은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빌리포스 1장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섬어버리 염려가 되었어요 교회에 성도가 착한 일을 시작하였는데 혹 환란으로 인하여 그 일을 그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주님이 마치는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희망하는 말씀입니다 2020년 벌써 3년 전이 되어갑니다 그 해를 우리가 힘차게 열고 또 시작했던 위드 바이블 말씀과 함께 이제 마지막 책 요한 게시록을 나누고 닫습니다 그 시작과 마침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이 어려운 시간 또간도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가장 위태로운 시기를 불확실한 시기를 함께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에게는 또 어떤 환란이 찾아올지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역사의 창조와 종말 인간 구원과 심판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네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마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실 때 그 신랑의 잔치에 신부된 게시록에 보면 신부가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성용락 교회가 그 안에 속한 모든 성도가 그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창조주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유지주와 또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오늘 내게 주신 내게 다시 허락하신 생명에 감격하지 못하고 그 주신 이외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지난 삶을 고액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한 물이 성도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최후 승리를 누리며 그 영광에 동참하기까지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속히 긁어주는 헛되고 거짓된 가르침보다도 순전한 말씀의 도가니로 연다된 거룩하고 순전한 신부로 주님을 더 사모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성용락교회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